안녕하세요. 해운대 미러감 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글을 옮겨봅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었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의 세상이 아름다워라.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드러나는 것이고, 이가 싫은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릴 거래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랍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불교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최초의 다섯 제자를 향해 초전법륜을 굴리신 다음, 마가다 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도중에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셨습니다. 바라나시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그 숲으로는 소풍객들이 즐겨 찾아오는 곳인데, 그날 또 상류층 젊은이 30명이 놀러왔습니다. 모두들 아내와 함께 왔지만, 미혼의 한 남자만이 거리의 기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기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들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옷가지와 폐물들을 훔쳐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젊은이들은 기녀를 찾기 위해 숲속을 뒤졌고, 나무 그늘에서 좌선을 하고 계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짓게 하고, 옷가지와 폐물을 들고 가는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지그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대물었습니다. 왜 그 여인을 찾으시오? 그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 여자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의조로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여자를 찾는 일과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잃어버린 폐물이나 도망간 여자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폐물이라 도망간 여자를 찾기보다는 나 자신을 찾는 일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나의 가르침을 들으시오. 젊은이들이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기를 찾는 법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설법을 들은 서른 명의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선정이 고차적인 수행법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나를 찾는 방법이 선정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선정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살리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요, 소중한 나를 그릇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며, 30명의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잘 지켜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나 다음입니다. 배우자도, 연인도, 부모도, 자식도, 부처님도 나 다음입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에게, 연인에게, 부처님께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해답은 없다입니다. 그러기에 중생은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올바로 깨우치며 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안 중생에게 있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울그락 푸르락 씩씩거리면서 대들지는 않을는지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중생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집착이며 나에 대한 집착은 순과 역을 수반합니다. 나에게 맞고 좋으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나에게 맞지 않거나 거슬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분노합니다.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갇히고 이기적인 내 사랑과 어리석은 나의 굴레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른 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마냥 흔들리는 삶, 불안한 삶, 원망 어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올바로 깨우치고 살리는 참된 내 사랑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내 사랑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나에 대한 사랑에 도취되어 바깥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행복을 찾고자 했던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선정수행법이요, 정학입니다. 사실 우리들 자신이 나를 올바로 살리지도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가장 큰 까닭은 스스로의 진실을 찾기보다 바깥의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깥 일에 연련하다가 보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외모, 사치, 명예, 권력, 이성 등에 빠져들다 보면 저절로 나를 잃게 됩니다. 바깥 대상에 지나치게 끌리면 나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곧 대상에 빠져들어 탐욕을 일으키면 나는 없어지고 맙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나를 잃고, 이성에 빠져 나를 잃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다가 나를 잃고, 남을 비교하며 살다가 나를 잃고, 과연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허무와 손실과 몰락과 불행일 뿐이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삶에서 깨어나게 하는 선정수연법인 정학입니다. 좋은 글 가운데에 글을 옮겨봅니다. 삶이 힘겨울 때 새벽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괌과 낮은 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깁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떤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죽으려 했던 내 자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날 버리려 했던 목숨 그들은 처절하게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가깝할 때 버스여행 한번 떠나보십시오. 몇 천 원으로 떠난 여행,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풍경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활짝 펼쳐질 내 인생을 그려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깝깝하여도 분명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땐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엎드려 재미난 책을 보며 김치 부침개를 드셔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것입니다. 파랑새가 가까이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 새가 파랑새인지 까마귀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분명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석일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전생에 너한테 빚을 많이 줬나보다 마음껏 나에게 풀어. 그리고 지금부턴 좋은 연망 사아가자. 그래야 다음 생에도 좋은 연인으로 다시 만나자. 하루를 마감할 때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꼬여 눈물 소들 뻔한 일, 넓은 밤하늘에 다 날려버리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삼천배하면 1993년 열반에 드신 성철 큰스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철스님을 찾아 뵈으려면 부처님께 삼천배를 드려야 한다. 성철스님께서 삼천배를 시킨 까닭은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김 위함이요. 둘째는 참회를 위함이며. 셋째는 청정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 법당에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가. 나를 애서 만나기보다는 삼계의 대도사이신 부처님께 경배하고 깊은 불연을 맺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성철 큰스님과 관련된 삼천배 기도 이야기 한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 50대 초반의 보살님이 해인사 백려남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시골 여인 차림의 그 보살님은 성철 큰스님을 뵙자마자 울음부터 떨어뜨렸습니다. 큰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철스님은 그분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바 세계가 괴로움의 바다이니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지. 그만 울고 사연이나 이야기해 보시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동사를 지으며 두 딸과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특히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소처럼 일하였고 마침내 법대회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날로 성격이 비뚤어지면서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가질 뿐 공부를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소위 운동권 학생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러 차례 눈물로 아들을 타일러서나 아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엄마라서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까지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소? 그러면 보살의 뜻과 같이 될 것이오. 큰스님, 정말입니까? 제 자식이 본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께 하루 삼천번씩 절을 올리면서 기도하시오. 할 수 있겠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아들을 위한다면 하겠습니다. 정말 삼천배를 칠일 동안만 하면 아들의 마음이 변할까요? 물론이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절을 하시오. 보살님은 성철스님이 시키는 대로 날마다 삼천배를 올렸습니다. 몸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달펐지만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성으로 절을 했습니다. 마침내 칠일의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피곤에 지쳐 깊은 잠속으로 고라떨어졌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깊이 잠이 든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껍질이 벗겨졌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등이며 손끝까지 굳은 살과 물집이 생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왠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갑자기 어머니가 가엾다는 생각으로 감정이 복받치면서 생전 처음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에 놀라 깨어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쩌다 무릎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머니는 울고 있는 아들을 부여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리며 까닭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더욱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어울렸던 친구도 멀리하고 오직 책하고만 시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 마침내 아들은 사복고스에 합격을 하였고 어머니는 백년암으로 달려가 성철스님께 눈물을 흘리며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어머니 보살님에 이러한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력을 다한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한 기도는 나의 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까지도 능히 녹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살인 등의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불보살림 전에 지극히 기도를 하여 서상을 입으면 죄가 다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지극히 하면 어떠한 업장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란 낮과 밤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어둠이 닿으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닿으면 어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도에 비유해 본다면 어둠은 업장이오 밝음은 가피인 것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 일월과 같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의지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어두운 것은 사라지고 밝음은 우리 앞에 오게 될 테니까요. 문제는 오직 나의 정성입니다. 만약 업장이 두텄다면 사력을 다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명진원 원컨대의 공덕 널리 법계에 두루미쳐 나와 중생들 마땅히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다함께 무량수 부처님을 징겨나옵고 모두 성불하여지다. 감사합니다.